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난희입니다. 오늘은 포도문 나전관복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복함은 길이가 70cm, 좀 큰 편에 속하죠. 그리고 높이가 15.5cm로 양반가나 사대부가에서 관복을 소중하게 넣어서 보관했던 나전함입니다. 18, 19세기 정도에는 포도가 자손 번영과 부기를 상징하는 걸로 아주 유행하게 되고 이 작품은 19세기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때 이제 공예에서도 많이 포도문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포도문 상자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실제를 보고 식물을 보고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자에서 우로 이동하면서 시선이 이동하면서 그려진 구도이고 그리고 이제 화원보다는 장인이 이렇게 나전을 붙인 첩부한 장인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끊임질, 끊어서 자개를 붙이고 주름질, 이렇게 오려서 포도송이랑 이런 잎을 오려서 이렇게 대담하게 장식했습니다. 구도를 보면 이게 푹 뒤집어 씌우는 직육명체의 구도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계물림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단단하게 짜여져 있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마모가 되고 특히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각을 지게 했는데 모서리가 제일 많이 마모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작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이게 나무가 튼튼한 홍송이죠. 그 홍송에다가 이제 뭐지 산배를 바르고 굵은 산배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자개를 첩부하고 그 다음에 칠하지는 칠고래라고 하는데 오칠이랑 흙을 섞어서 갠 거죠. 그거를 이제 자개 두께까지 바르고 그 다음에 갈아서 이제 하칠, 중칠, 상칠로 마무리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광을 내요. 광을 내고 이렇게 콩기름이랑 이렇게 솜으로 닦아서 광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친다고 하는데 이제 모조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임맥 하나하나 이렇게 포도잎에 보면 연맥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칼로 이렇게 새겨서 생생하게 표현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여러분도 이 간폭함에 나타난 포도문처럼 항상 하시는 일마다 번영하시고 잘 되시기를 빌면서 그 다음에 이 광복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검색하고 싶으시면 국립민속방문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